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했습니다 오늘로서는 꼭 4년 동안 재임했고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4월 9일 제1야당은 취임 4주년을 맞아서 4년짜리 정권이 아닌 40년의 긴 터널 같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국정대전환 대도약이 날이 되기를 바란다 논평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25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영영 멀어져갔고 막무가내식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195만 명의 전일제 일자리를 포함해서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언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내 일상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 달을 돌려서 대한민국 호가 나락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맞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만 누군가 저에게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70년의 번영과 성공의 토대를 부수는데 전력투구해온 4년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의 주춧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선관위와 대법원과 국회와 검찰을 정권의 수화에 늦기 위해서 노력했고 큰 성과를 거둔 4년이었고 심지어는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마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즉 선거의 정직성마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희한한 세상을 만들어낸 지난 4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문정권 4년에 맞이해서 경제 성적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는 심청 분석을 통해서 문정권 4년에 경제 성적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 집권 4년 그토록 절실했던 그리고 그토록 자신했던 경제 분야에서 고배를 들고 말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부재는 집권 4년 동안 집값은 82%가 뛰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말았다 반시장적인 정책 반이성적인 정책 반이론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문정권 초창기부터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주술경제학이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겠다는 그야말로 주술경제학은 그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었고 정책이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성적표는 전 정권에 비해서 17%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뻔한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성적표를 거둘려면 좋은 시안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좋은 정책을 써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서울경제신문은 문재인 정권 4년에 경제정책이 대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목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재정중독, 친노동정책, 부동산 징벌세제, 반기업규제, 반시장, 사대도그마 이제라도 깨어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재정중독, 친노동, 부동산 징벌세제, 반기업규제 등 하나하나가 모두 경제를 죽이는 조치에 해당됩니다 이러고도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거나 재정신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거둘려면 좋은 것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나라를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즐거우게 삶을 안겨다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공짜 점심 즐기기를 만연시킨 도덕적 혜의와 도덕적인 퇴락을 만드는 데 문정권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간 460조 원 정도의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환란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60조 원 정도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460조 원의 국가 부채라는 것은 1년에 평균 92조 원 정도의 빚을 늘려온 셈입니다 법정 의무 지출과 같은 고정비성 기계 지출이 늘어나면서 현재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을 2021년도에 48.2%를 묶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68조 원에서 115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가 채무 계획이 나와 있는 2060년까지 40년간 매년 한국은 68조 원에서 최대 115조 원 정도를 40년간 매년 정도 세금을 더 거두어야 빚을 더 늘리지 않고 현재의 국가 썸썸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제를 이런 지출 구조를 문정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마도 훗날 역사가들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려놨으며 후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부담을 안겨다 준 정권이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매년 66조에서 115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두어야 썸썸이를 유지할 수 있건가 이거는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너무나 명확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20년도 부가가치세가 64조 9천억 원 그리고 법인세가 5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무슨 수로 이 같은 세목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에 국가 채무 비중은 48.2%에서 2024년도에 59.7%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크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따르면 2024년까지 매년 120조 원 정도의 국가 부채를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서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터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매년 120조 원 정도 빚을 늘려서 쓰고 또 즐기는 겁니다 누가 부담하죠? 누가 부담할 겁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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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